1. 걷기 좋은 일링 여행지 뮤지엄 산이다. 천천히 느리게 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이 예술을 만나 작품이 된다. 빛과 물과 바람으로 빚은 건축이다. 12조각의 파이프로 만들어진 붉은 악취형의 입구. 아름다운 공간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물에 비친 구름이 솜사탕 같다. 물에 담긴 수조는 하늘과 산을 담는다. 산의 품에 안긴 미술관 뮤지엄 산이다. 빛과 물과 바람이 함께 만든 풍경 덕분에 국가가 좋게 만든다. 빛과 물과 바람이 함께 만든다. 산의 품에 안긴 게rica. 종이로 만든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산과 바람, 구름이 작품이 된다 움직이는 글씨를 종이에 담는다 안도다다우는 산속의 별천지를 만들었다 빛과 물, 바람을 재료로 쓰는 안도 안도 건축 철학이 담겨 있다 자연과 하나가 된 미술가 뮤지엄 산이다 자연과 예술로 가득한 뮤지엄 산 건물을 나오면 스톤가든이 펼쳐진다 신라시대의 왕릉을 모티브로 한 돌무더기 9개의 돌무더기가 솟아있다 곡선 사이로 조성된 오솔길을 걷다보면 대지의 평온함이 마음까지 뒤뜬다 계단식으로 나엘이 되어 있어 반영이 아름답다 빛과 바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풍경 뮤지엄 산을 상징하는 붉은 아치웨이 예술을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꼭대기에서 만난 예술 뮤지엄 산이다 침이의 신선과 이런거와 함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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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